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우이가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짜증나고 성질나서 못하겠다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저희 남편이 의사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우이가 자꾸 저한테 시비를 갑니다. 볼 때마다 아이고 취집 대 성공 이지랄 어? 어? 다 맞는 말인데 뭐가 억울해? 억울해? 그럼 이혼해. 원제 신우이가 계속 시비를 거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남편한테는 4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맞아요 저한테 신우이죠. 아이 둘 있고 자기 남편이랑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평소 자주는 못 보고 달에 뭐 많으면 한 번 정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를 볼 때마다 계속 아유 올케는 좋겠다. 시집 하나 잘 가서 완전 성공했네. 이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더 기분 나쁘고 그지 같은 건 남편은 에이 뭔 그런 말을 해 이러면서 넘어가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웃고만 계세요. 처음에는 그래 자기가 아끼는 남동생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좀 뭐랄까 장난치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뭔가 쎄 하고 그지 같은 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비꼬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마치 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잘 가가지고 팔자를 꽂혔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슬슬 짜증이 올라오죠. 그냥 제목 그대로 사람한테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아니 뭐 팔자를 꽂혔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결혼을 비교적 잘 한 건 맞아요. 비교적.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엄마는 원래 공무원이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했죠. 옛날에 아빠가 당신 속을 많이 썩였어요. 우리가 살던 집 담보로 대출받아간 건 물론이고 거기에 저희 할머니 돈까지 왕창 끌어다 사업한다 주식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뭐 잘은 몰라도 아파트 몇 채 값은 날리셨다고 해요. 그래도 뭐 지금은 다행히 저희 외선촌을 도와서 일 열심히 잘하고 있죠. 성실하게. 그래서 집안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자식인 저 역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적성을 살리지 못했고 그저 취업 잘 되는 거 이거 딱 하나만 보고 간호학으로 진학을 해서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뭐 지금은 2차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아이 가지면 또 그만둘 생각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제가 그래요.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던 게 아직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병원에 그 스포츠센터에서 친하게 지냈던 여자 전공의들이 몇 명 있는데 종종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그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남편 역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도 전공의였거든요.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저를 좋아해줬고 분명히 말하는 건데 저한테 엄청 대시하고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그랬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끌리긴 했어요. 또 외모는 제 타입이 아니었는데 뭐 겪어보니까 사람이 되게 자상하고 다정하고 그런 성격에 또 직업도 의사니까 저도 좋아하게 된 거고 또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말이 나온 김에 저희 남편한테 고마운 게 하나 있는데 남편이 페이닥터로 들어간 병원에 교수님들 별로 이런 교수님 저런 교수님 별로 어떤 라인 같은 게 있나봐요. 어떻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말을 좀 잘해줘서 당시 백수였던 제 여동생이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이건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시누이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치 저희 친정, 못사는 친정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가 뭘 해줬는데? 아 물론 수혜를 받은 게 맞긴 하죠.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잖아. 그리고 저도요. 국립대 간호학과 전액 장학금 받고 다녔고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열심히 벌었죠. 부모님들 지금 연금 다 나오고 거기다 저희 엄마가 평소에 재테크를 잘하는 분이세요. 공무원이니까 똑똑하죠. 뭐 아빠가 많이 말아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노후대비만큼은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따로 용돈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거요. 저희 남편이 벌어온 돈 아니고요. 100% 제가 번 돈으로 드려요.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그게 어쨌다고 시누이가 참견할 수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제가 노력해온 그 모든 걸 다 부정당하는 그런 거지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시누이의 상황 즉 시댁 상황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지금이야 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예전엔 당신들의 아들 즉 저희 남편이죠. 아들 학비만으로도 살고 버티는 게 많이 벅찼나 봐요. 그리고 이때 시누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누이 교수가 너는 수제다 이러면서 미국 유학을 추천했고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합격장인가 그런 것까지 다 받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아버님이 반대를 했고 시누이는 임용을 잠깐 준비하다가 그 입시 학원에서 만난 남자 지금의 심해부죠.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요. 뭐 지금은 애들 둘 키우면서 주부로 살고 있는 중인데 근데 평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뭐 자기는 원래 대학 교수가 되거나 평생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살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 이런 원망 섞인 말을 자주 해요. 뭐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어쩌라고 나한테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안 보내준 거야. 어? 저요. 혼수, 예단, 예물 거의 빚내는 수준으로 다 해갔고요. 그랬는데도 시댁에서는 겨우 해주신 게 18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 이거는 나중에 남편이 말실수 해가지고 들은 말인데 이때 시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아니 니가 의사인데 그걸 굳이 해갈 필요 있겠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보고 해오라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는 뭐 취집을 해서 좋겠다니 어쨌다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같은 시누이 얼굴 볼 때마다 확 쥐어 뜯어버리고 싶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이런 미친 소리를 안 할까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군지 몰라 할 짓 없는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꾸미낸 글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꾸미낸 건 아닙니다. 주작 아니라고요.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랑 뭔가 비슷한 게 하나 있었나 봅니다. 댓글 1번 아? 아? 시누이 말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요? 딱 보니까 자기 미국 유학 갈 기회도 자기 동생 의대 뒷바라지 때문에 밀린 거구만. 그러니까 동생도 되게 민망해하고 미안해하고 부모님도 미안하니까 말도 못하고 웃고만 있는 거 아니요? 아니 쓴이가 시누이고 또 그런 동생이 데려온 여자가 하필이면 쓴이 같은 여자라면 너는 한 마디 안 하겠습니까? 내 황금 같은 기회를 양보해가지고 겨우 의사 만들어놨더니 겨우 이딴 걸 데려온 거 아니요? 2번 어디서 남편 잘 만나서 팔자 핑계 부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편 복 많은 거 맞아? 그냥 글쓰니 복이다 하고 사세요. 알겠어요? 3번 너 많이 후달리는 거 맞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렇게 자존심만 오우지게 내세우니까 시누이도 고가워 보는 거지. 시누이가 괜히 그러겠냐? 의사랑 간호사라니. 게다가 어? 지 동생 처제 취업까지 챙겨줬다고? 아휴 남편 정말 애 많이 썼다. 내가 너라면 이런 시누이 거슬리지도 않겠다. 4번 그래요. 쓴이가 장학생이고 노력도 많이 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렇게 잘났다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랑 비빌 순 없는 거 아닌가요? 분명 급이 있는 건데 본인만 인정을 못하는 건가? 그럴까요? 5번 우리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땠으니야? 너도 네 남편이 의사 아니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결혼이 뭐야 연애도 안 했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냐? 네 수준에 절대 못 만날 의사 남편 얻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세요. 6번 아? 이거는 시비 거는 게 아니고 펠트폭격 아닌가? 상향혼을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근데 네 남편 의사지만 진짜 능력이 없긴 없나 보다. 보통 보면 같은 의사들끼리 결혼하고 그러던데 어쩌다가 어이그 7번 아니 뭐? 그러니까 너는 빚내가지고 혼수를 해갔는데 시댁은 개우 18평 아파트 전세밖에 안 해줬다 이거야 지금? 야 이 거지같은 인성 좀 보소. 이래서 여자도 남자들처럼 직업이랑 집안까지 다 보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8번 집안도 그닥인 간호사가 의사 하나 물었으면 결혼 잘한 거 맞지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일단 너부터도 네 남편이 의사인 거에 혹했다면서요. 내가 아는 간호사들 중에 의사랑 결혼한 사람들 몇 있는데 그들 중에 진짜 단 하나도 안 꼴린 사람 한 명밖에 못 봤다. 옛날에 학력고사 살짝 삐끗해가지고 와이대 간호학과를 갔고 그래도 나중에 대학원도 가고 집안 완전 빵빵해 미쳤어. 그리고 남동생들도 다 똑똑해가지고 의대 가고 집안 완전 부자에 아빠도 직업이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무슨 직업인지. 여하튼 남편은 같은 대학 의대에 시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요. 물론 남자 집안도 좋았어. 다만 여자가 넘사벽이었을 뿐이지. 가끔 소식 들리는데 아들들도 전부 다 미국 명문대 같다 그러더라고. 알겠냐? 이게 바로 밸런스다. 9번 와 이건 뭐냐? 18평 전세를 무슨 개똥으로 보네. 네 평생 벌어도 남편 발끝에도 못 미치는 주제에 꼴랑 예단 예물로 생쇠 오진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댓글. 막말로 강남이 아닌 다음에야 지가 18평 아파트를 해갔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뭐? 아이를 가지면 일도 바로 그만둘 거라고? 만약 지 남편이 의사가 아니라면 이거 꿈이라도 꾸겠어요? 10번 나 같으면 그냥 어 그래 나 시집 오지게 잘 갔는데 어쩔 거야? 이런 마인드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꽁해? 11번 의사하고 뭐고 다 떠나서 네 부모도 못 치워준 동생 그거 대신 치워준 거 하나만으로도 은혜라 생각해라. 따지고 보면 그거 네 남편 입장에서 다 혹이다. 혹이야 아이고 비입이 꼬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쓰니 말을 보면 시누이가 약간 좀 틱틱 건드리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중요한 건 뭐 그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일단 겉으로 보이는 게 팩트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줘야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고마워요.